오늘은 크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다시 한번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됐죠 맞죠? 그러나 보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마태봉 2장 16절에서부터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로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엠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 아래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 또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죽은 최초의 순교자는 이 베들레엠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두 살 아래의 어린이 사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죽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늘나라에 갔겠죠 믿으십니까? AD 예수님 태어나신 후 388년 교황선거에 떨어진 제롬은 베들레엠에 도착했고 어느 날 베들레엠에 아기 유골들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롬은 아기 유골이 발견된 그곳으로 찾아갔고 그 유골을 보면서 회심하게 됩니다 아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기들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간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나는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존경과 지위를 누려보았고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력도 누려보았는데 단지 내가 교황이 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곳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엠에서 예수님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구나 이 아이들보다도 못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아멘 제롬은 그곳에서 어린아이 유골 하나를 가져와서 자신의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굴과 이때어 있는 동굴에 자기의 집무실을 마련하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다마스스가 살아생전에 했던 가치 그 약속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 바로 성경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았는데 성경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느냐 생각한 것입니다 아멘 제롬은 자기 책상에 아기 유골을 올려놓고 마음이 헝클어지고 잡념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 유골을 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부끄러움 없는 순교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되새겼습니다 아멘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낙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가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스택하신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인하여 폭발적으로 부응하였고 그러나 그것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전세계로 흩어졌고 그 흩어진 교회 가운데서는 안디옥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되어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멘 갈라디아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주 무대이며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는데 또한 유대인의 박해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들은 도착하였습니다 저희도 선교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봉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증인은 무엇이냐 이것을 보면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이 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납니다 맞죠? 간단한 것이에요 지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교사로 나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크게 한 번 따를까요? 성령님의 감하 감동하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중에 어떤 분이 2000년을 사셔서 예수님을 보고 오셨습니까? 2000살 되신 분 없어요 그러나 이 바울 안에는 한국 사람의 특유한 감정과 동일한 것이 있는데 크게 한 번 따를까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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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무엇이 있었냐? 그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구령이 있었습니다 아멘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것을 알려야만 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나의 동족 유대인이요 나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무엇을 전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아멘 13장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자이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먼저 이들이 찾아간 곳은 어디였냐? 바로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왜? 카말리엘의 문화의 수제자였던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영접하죠 맞죠? 와 여기 대단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하버드에서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 그렇게 말을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저명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그 항다운데에서 카말리엘의 수제자예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국당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난한 땅 7쪽 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바울의 이 설교는 누구를 연상시키냐 스테반의 설교를 연상시킵니다 스테반의 설교는 조상들의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누구를 결국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테반처럼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짧게 이야기합니다 왜?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니까 아멘 학식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라면 더 길게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길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 불이 났는데 뭐라고 외쳐야 돼요? 불이야! 외쳐야지 맞죠? 불이 났는데 불이야! 하고 외쳐야지 집안이 외쳤고 어떻게 생긴 집에 일을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 한정된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쭉 조상들을 얘기했는데 모세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울에 계보가 나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냐민 집합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가 베냐민 집합이야? 사울이야 이 바울이 베냐민 집합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냐민 집합사울이 우리 조상 우리 가문의 수장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누가 선택받았어? 다윗이 선택받았어 아멘 우리 가문의 수장이면 우리 가문을 옹호해야 되잖아 우리 사울 집안이야 맞죠? 그런데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 다윗은 어디 집하라고 안 나와 유다 집하라고 안 나와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오지도 않아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선택 앞에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이성을 다 내려놓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선택했냐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다윗을 선택했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가심인데 여기서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올은 패한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판이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에 핵심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세주 예수 크리스도를 주기로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아멘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동일한 인물이 또 한 명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온 이스라엘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니다 나는 그 발에 신발끈도 풀기 감당할 수가 없다 왜 그 발에 신발끈도 풀기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예수 크리스도의 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이오 예수 크리스도의 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발인 것입니다 장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 크리스도의 발은 원수를 받는 발이오 예수 크리스도의 발은 승리의 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 크리스도의 신발끈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꾸며낸 미사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오 예수요 아멘 세례 요한이 아니오 바로 예수요 여기 서 있는 이모세가 아닌 예수가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것입니다 왜 예수가 그 구원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제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이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들어라 아멘 이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것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들어야만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아멘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31절부터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10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놔두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루시되 내가 다이세 거룩하고 비푸는 삶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10편에 이루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아멘 이 노래에 이 차양에 얼마나 많은 군인이 우는지 몰라요 초코파이 하나 받고 등치 산만한 애들이 너는 막 여기서 막 다 울어 막 울어바다가 돼 왜? 하나님이 날 낳았어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예요 아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멘 내가 다이세 거룩하고 비푸는 삶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손을 얹어 주세요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은사를 다 주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다윗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 있다 어떻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아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벌써 이 구약에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4두행전 13장 36절에서 3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었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입니다 아멘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았지만 선택을 받았지만 죽어서 무덤에 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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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크게 한 번 더 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아멘 옆 사람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이 너에게 전하여지는 것이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며 내 죄가 사여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며 내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 마음 속에 전하고 싶은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없이 죽은 이 사람을 힘입어 내가 죄가 사여진다 내가 의로워진다 아멘 믿으십니까? 누가 보건 17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으셨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현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 명의 문든병 황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 명인데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는 죄사함을 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힘입어 의로움을 잇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입니까 불쌍은 아홉은 문든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홉이 정말 영혼을 구원 받았겠습니까 이 아홉 명의 문든병자는 몸은 깨끗해졌어요 그래 이들이 정말 천국에 갔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천국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주인삼는 자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올바로 모시지 못할 수 있어요 아멘 육신적인 것 그리고 질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을 잊어버리고서는 내가 받은 축복은 다 저주야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아야 내가 가진 것도 복이지 아멘 크게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때립니까 나의 생각을 변화시킵니까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입니까 바울과 그들은 이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 말은 그들이 죽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을 주신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사람마다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다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시작 그런 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잊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시마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우리를 은혜를 받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쾌하며 은혜를 거절하면 진리가 우리를 심판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 진리를 깨닫게 해 그러면 내가 거기 매어 있을 필요가 없어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 외쳤어 그들이 죽었지만 그들의 말대로 지금 독립이 성취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임금이오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3절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3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크게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상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 아멘 의는 무엇이냐 바로 의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내게는 의로움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심판은 무엇이냐 이 세상 임금 사탄마귀가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모든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실상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부터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부터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저는 불신자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순교할지 내일 순교할지 언제 순교할지 모릅니다 기회 있을 때 주를 위해 사십시오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순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지가 에스던은 순교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 홀로 목숨 건질 생각하지 마라 이 가만히 있으면 너는 너는 천국 가고 너는 호의호식하고 그럴 줄 아냐 하나님의 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실 수 있어 그때는 너네 집은 망할 거야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보금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보금을 전할 것이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에스더서 4장 15절부터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타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로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크게 시해의 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 아멘 신앙은 무엇이냐 죽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언제든 순교의 강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불신자는 순교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순교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미 그를 알지 못했을 때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미국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부흥이 무엇이고 왜 일어납니까 부흥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강력하게 갈망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월구를 구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부흥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월구를 구하는 것이 그냥 막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막 오는데 로션을 막 바르던 월구래 속으로 제가 생각했어요 세수는 하고 로션을 바르는 건가 오늘 세수하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준비 안 하고 깨끗하게 안 하고 정결하게 안 하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멘 오늘이 불임절 시작이에요 에스도가 이렇게 얘기했던 그날이 바로 지금이라고 그래서 집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3일 단식 해볼까요? 점심도 먹지 말고 그냥 물도 마시지 말고 물도 엎었어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크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흥은 종교적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막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열심히 나의 노력 이런 거는 부흥의 조건이 아니에요 부흥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냐? 전적인 한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월구를 구하는 거야 주님 나라면 무력합니다 주는 나를 쓸모없습니다 나는 주님한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뭐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이가 제가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어 단어 외워도 금방 까먹고 아 분명히 외웠는데 한 장 외웠는데 생각이 안 나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또 몸도 한계가 있어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계 많은 이 사람이 몰다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예쁜 사람도 많고 학식과 뭐 높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어렸을 때는 내가 책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주님 앞에 결국 무엇이라 얘기하게 되냐?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류 제가 사도바울의 이 설교를 읽으면서 그런 거예요 사도바울이 뭐 특별한 설교를 한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오셨다는 거야 그걸 그냥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뭐가 틀리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내 힘으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보금 14장 25절에서부터 27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누가 보금 14장 25절부터 27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냐 전부를 요구해 예수님은 뭘 요구한다고요 전부 너의 전부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비진리와 진리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진리구나 이건 비진리구나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로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파울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구나 아멘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저 이상한 놈이 들어와서 사람을 형록한다 저들을 때려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건 12장 49절부터 5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건 12장 49절부터 53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리요 크게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아리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하미로다 이후로부터는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라 아멘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은 비진리와 진리를 구분하는데 진리에 속한 자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로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풀이 비진리를 태운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기셨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성령의 역사심으로 비진리를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빅박받는 것 같고 환란받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 성령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성령님이 비진리에 속한 자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것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래서 무릎 꿇어야 되는 것 할렐루야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치기로 죽으면 죽으라 나가기로 아멘 2024년 제주도에서 컨부케이션을 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뭐가 있어요? 이제 집회가 있어요 왜 집회를 합니까? 왜 모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그것이 주님의 소망이에요 주님의 뜻이야 할렐루야 그냥 나는 여기와 좋사오니 나 혼자 그냥 신화생활 그러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한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가 홀로 왕궁에서 살아남을 줄 아느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하였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선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선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손에 얹을 것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아멘 주님을 따르면 사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 것 사울은 자리만 원했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원했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 진리에 속한 자 그 속한 자가 나와야 될 길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주셔야겠습니다 이 설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형님의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형님의 품을 일으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형님의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리오락으로 할 수 있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냥 다 밟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도와 신여도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모든 백성들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두 손을 들고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면서 주여 우리에게 극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평화의 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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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